이번 시간에는 업데이트 언더바 프로세스 쪽으로 우리가 데이터를 전송했기 때문에 저렇게 전송한 그 데이터를 저기서 받아서 처리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저도 지금 많이 힘들거든요 제가 불평하는 게 아니라 강의하는 쪽에서 힘들면 강의를 듣는 쪽에서는 한 3배에서 5배 정도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많이 힘드신 거 제가 잘 알고 있어요 제 생각에는 여기서부터 배우는 것들은 사실 여러분이 고민해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다만 저는 수업을 시작했으니까 끝을 내야 되니까 하고 있는 것 뿐이니까 너무 힘드시면 유보하시거나 좀 쉬었다 하세요 그러면 우리 받아 봅시다 정보를 업데이트 언더바 프로세스를 받을 수 있는 코드를 작성해야죠 패스 네임이 업데이트 언더바 프로세스이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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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필요한 건 뭐죠? 또 포스트 방식으로 들어온 데이터를 봐둬야죠 이미 했으니까 여기 있는 거 그대로 카피해서 여기서 붙여넣기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기존에 타이틀과 디스크립션만 받았는데 이제는 아이디 값도 받았단 말이죠 그럼 포스트 아이디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부분은 일단은 이렇게 주석 처리를 했고요 그리고 포스트 정보로 잘 데이터가 왔는지까지만 좀 확인해 봅시다 여러분 확인을 자주 하셔야 돼요 리로드 한번 해볼게요 보시는 것처럼 아이디 값 잘 들어왔고 타이틀 잘 들어왔고 디스크립션 잘 들어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뭘 하면 되죠? 첫 번째 사용자가 제목을 변경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전송한 데이터가 타이틀이 css3거든요 여기 보면 그 얘기는 뭐예요? 기존에 있었던 파일 중에 css라는 파일을 css3로 이름을 일단 바꿔야 돼요 그러면 node.js 파일.rename 으로 검색을 해보니까 여기에 검색 결과를 한번 봅시다 fs.rename old pass new pass called back 라고 되어 있습니다 딱 보면 이제 대충 아시겠죠? fs rename 그 다음 우리가 수정하고자 하는 예전 파일 이름 데이터 디렉토리에 있는 예전 파일 이름은 id 값 그리고 새로운 파일은 데이터에 있는 타이틀로 이름을 바꿔라 그리고 그 작업이 끝난 다음엔 callback function을 실행해라 이런 뜻인 거예요 그리고 이 함수는 error라고 하는 것을 봤네요 자, error 차이를 잘 하셔야 되는데 제가 지금은 하지 않고 있어요 자, 그럼 이제 파일 수정이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이 파일의 내용을 바꾸면 되겠죠 일단 수정되는 것부터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여기에서 자, 리로드 한번 해 볼게요 그때 지금 css라는 파일이 css3로 바뀌면 자, 다시요 이렇게 제가 했거든요 css3로 그러면 서브밋 했을 때 파일명이 바뀌는지 봅시다 서브밋 바꼈어요 아, 기분 좋아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엔 이제 우리 뭘 해야 되냐면 여기 있는 이 css3라는 파일의 내용을 바꾸면 돼요 그럼 내용을 바꾸는 건 이미 여기 있거든요 이거 그대로 컷해서 여기다가 붙여넣기 그리고 내용 검토 자, 데이터 기존의 파일의 이름을 수정한 다음에는 수정된 파일의 이름에 그 해당되는 것에 우리가 받은 디스크립션 정보를 주고 이렇게 처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id 값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훌륭한 것 같아요 특별히 바꿀 거 없을 것 같아요 자, 잘 되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리로드해서 여기에서 css3로 내용을 바꿨고요 서브밋 했을 때 이게 잘 되는지 한번 봅시다 자, 리로드했고 왔어요 다시 한번 수정해 봐요 기존에 css3였는데 css로 바꾸고 내용도 css is...으로 간략하게 바꿉시다 자, 서브밋 했을 때 이 css3라는 파일의 이름이 css로 바뀌고 그리고 그 내용이 간단해져야 돼요 자, 서브밋 일단 파일의 내용이 바뀌었고 이름이 바뀌었고 그리고 본문도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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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